제가 보시는 것처럼 초자용기로 용기도 되게 고급스럽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. 스킨도 2병 들어야 되죠. 로션도 2병 들어야 되죠. 에센스도 2병 들어야 되죠. 아이크림도 2병 들어야 되죠. 영양크림도 2병 들어야 되죠. 스킨 로션부터 한번 보실까요? 안쪽에 있는 이 고급스러운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줄기세포, 성장에너지. 그러니까 은행나무 장수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천년을 사는 그런 장수식물의 성장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의 줄기세포 추출물을 농축액을 안쪽에 다 넣었어요. 그 식물이 커가고 죽지 않고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그 성장에너지를 그냥 단백질 이 안에 넣은 거예요. 맞아요. 끊임없이 재생하는 그 재생의 에너지, 화장품에 담아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. 진주의 내피 단백질, 진짜 진주의 성분을 넣어드려서 더욱더 프리미엄다운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 해송추출물 이런 성분들이 조합이 돼서요. 이게 크림에만, 에센스에만 이게 아니라 스킨에서부터 이러한 좋은 성분들을 다 넣어드리면서 기능성도 스킨에서부터 진짜 첫 단계에서부터 이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스킨에서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. 스킨 에멀전 오늘 다 더블입니다.